새만금 예산의 일부 복원으로 최악의 사업 중단 상황은 넘겼지만, 새만금 기반 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검토 용역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무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공항과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사업 전반을 두고 재검토에 나선 국토교통부.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국책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다시 살피겠다는 겁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터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어느 근거 법률에 따라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단순히 총리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새만금 기반 시설 예산 일부가 어렵게 복원됐지만, 재검토 대상 사업들은 결과가 나오는 6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와 용역기관 등을 찾아 새만금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다 이미 타당성 검증된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달라, 최대한 빨리 해달라 이런 것들 요청하는 중이죠. 하지만 전라북도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을 다시 검토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없다는 점을 들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도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눈치 보기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도지사님도 오면 도민들이 뽑아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도 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기반 시설 조성 지원과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